지난 2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기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역사회기여 장학생은 지역대학생들이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장학제도입니다. 행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송진수 강서구 장학회 이사장과 장학회 이사,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행사에 함께하며 지역사회기여 장학제도는 단순한 장학금의 의미를 넘어 나눔과 배려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경험과 배움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앞으로 9개월간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밖에도 강서구 장학회는 오는 4월 15일까지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39명, 총 5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